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거는 정말 미친건지 도른건지 알수가 없는 그런 할메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 동생 장례식에서 몰래 도둑질하다가 쫓겨난 시모 그래도 정신 못차리고 이제는 노인장을 털다가 또 쫓겨났어요. 원제 시어머니의 도벽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고민인데 최대한 짧게 써볼테니까 보시고 부디 많은 좋은 꼭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동네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잘 놀러가던 저희 시어머니가 웬일로 요즘 따라 거기를 안가고 자꾸만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님 요즘엔 왜 거기 놀러 안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에? 이용정지를 당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쫓겨났다 이거죠. 그것도 어머님 혼자가 아니라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동시에 쫓겨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뭐 2대2로 싸웠나 싶어가지고 이유가 뭔데요? 하고 한 번 더 물었더니 계속 우물쭈물하고 세력 싸움에서 졌다.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고 끝내는 정확한 이유를 말 안해줍니다. 숨기는 거죠.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시댁을 나와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마을 복지회관 잠시 들러가지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봤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 가방이랑 지갑을 오지게 털었대요. 그리고 그 훔친 돈을 자랑삼아 자기 친구한테 나눠준거고 둘이 신나게 썼답니다. 당연히 들켰고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처음엔 다들 분노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 동네가 시끄러워지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자기들끼리 이용정지 바로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대본노한 저희 남편이 다시 시댁으로 쳐들어갖고 엄마 미친거야? 아니 왜 그랬어? 이렇게 따져 물으니 입이 대빨 튀어나와가지고 그 거지같은 것들이 계속 나를 따돌리고 무시하니까 그랬지. 왜? 아니 무시는 무슨 무시야. 나 진짜 설마설마 했는데 정말로 이게 이유일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 도벽에 있는 사람이긴 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모르는 남들 말고 친척들이나 가족들 즉 가까운 사람들 돈이랑 물건만 훔쳤는데요. 제가 결혼 7년차고 지금까지 몇번 그지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특히 자기 동생이죠. 저희 남편의 외삼촌 장례식에서 몰래 자기 올케의 지갑에 들어있던 돈을 훔치다 걸리는 바람이 크게 한번 우사했고 지금까지도 얼굴도 안보고 살아요. 그래도 이때는 너무 크게 쪽팔려가지고 충격이 컸는지 한동안 잠잠했거든요. 그래서 좀 나아진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던거죠.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뭐 정신과? 상담받고 하면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는 저희 남편도 미쳐버리려고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이고 세력싸움에서 졌다는 등 우물쭈물 거짓말하는거 진짜 없어 보인다.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그래 그래 그래. 어쨌든 이건 병이니까 꼭 치료받길 바랍니다. 댓글. 치료받고 새삶을 살아라.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나 모르겠네. 그래 그래 그래. 2번. 저 나이가 됐으면 이미 늦었고 이거 절대 못 고칩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일정 나이 이성이 되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아 물론 아주 가끔 가뭄에 콩나듯 하는게 있긴 한데 이것도 뭐 거의 로또 수준이라서 안돼요. 안돼. 3번. 그 손을 대거나 열면 바로 터지는 지갑을 집안 곳곳에 두면 치료될겁니다. 그게 치료야? 사람 죽이는 거 아닌가요? 끌 끌 끌 끌.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죠. 죽어서 치료하는거. 6번. 그 마트나 큰 백화점에서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들 중에 보면 부자 동네 사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막 20억 30억 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말이죠. 결국엔 잡히고 경찰서에 끌려가 벌금도 물고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마트 백화점에 가가지고 도둑질하다 잡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7번. 우리 시골 마을에도 그 마을 회관에서 우리 할머니 지갑 탈탈 털어간 미친 할머니가 하나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할머니가 범인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거야. CCTV에 찍히긴 했어. 근데 돌아다니는 동산만 찍혔고 훔쳐가는 행위가 찍힌 건 아니라서 결국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 양심에 찔린 건지 뭔지 나중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장 와가지고 지가 털어갔던 돈 두배로 조의금 내길래 그냥 묻어가기로 했지 뭐. 두번째 사연입니다. 문제. 예비신우의 도백에 관해 글 올립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음성체로 쓸게요. 세세하게 쓰면 글을 쓰는 저도 그렇고 읽는 분들도 답답하니까 요점만 써요. 저는 몇 달 뒤 12월에 결혼식이 잡혀있는 예비신부입니다. 3개월도 안 남았죠. 예랑이한테는 지금 20대 중반 백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30살이고 예비신랑은 30초반입니다. 뭐 상견례하기 전부터 아니 좀 자주 봐왔던 사이인데요. 이 개념 없는 아니 그지 같은 게 지 오빠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언니 백에 뭐 들어있어요? 나 너무 궁금한데 막 이러면서 구경을 하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기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어쩌겠어 그냥 보여줬죠. 근데 이걸 보면서 어머 언니 이 립스틱 어디꺼에요? 이거 진짜 오지게 비싼건데 혹시 우리 오빠가 사줬어요? 나 진짜 갖고 싶었던건데 언니도 이거 써요? 언니도 21호 쓰네요? 등등등 오만 개쌉소리를 해대는 거야. 참고로 이날 제가 은행 업무차 통장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통장이 3개나 들어있었는데 이게 그걸 보더니 이거 참 뭡니까요? 이러면서 또 궁금하다며 그지 같은 멘트를 날리면서 통장을 자꾸 까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 들었냐고. 아니 지가 이게 왜 궁금해? 솔직히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싫은 기색을 보였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자꾸 차 앵앵거리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더라고. 하지만 우리 둘이 있을 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 오빠가 오면 멈출 줄 알았는데 이런 미친. 그냥 입원에 아예 대놓고 오빠 결혼 자금 얼마 내 모았어? 언니랑 서로 통장 공유했어? 뭐 이딴 걸 물어봐요. 결국 내 눈치를 보다 당황한 예비 신랑이 야! 너 지금 예의 없게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혼을 냈더니 바로 입이 쭉 삐져나오고 그 이후 제가 자취하는 집에 초대를 했었고 술 먹고 잘 놀다가 집에 보냈는데 아니 이건 또 뭐니? 제가 선물 받은 화장품들이랑 악세사리들이 싸그리 다 없어진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고. 물론 이게 뭐 엄청 비싸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분이 진짜 너무 괘지 같은 거야. 또 제가 이걸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지만 이거 훔쳐갈 사람 오직 한 사람 예비 신호위뿐이거든요. 왜냐? 지금까지 자취하면서 일한 적 아예 단 한 번도 없었고 최근에 다녀간 사람도 없어요. 얘가 다녀간 직후 발생한 일이야. 그럼 누구겠어요? 뻔하잖아요. 심증은 100% 아니 그 이상이지만 물증이 없어요. 제가 본 게 아니니까. 결혼식장까지 다 잡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남친한테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솔직히 이거 남친 입장에서 엄청 창피하면서도 동시에 되게 불쾌할 것 같은데 그리고 더 그지 같은 건 걔한테 대놓고 물었는데 나 아닌데? 이렇게 잡아 떼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저만 나쁜 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게다가 괜히 입 잘못 놀려가지고 양 집안 간의 문제로 크게 번질까 머리도 오지게 아프고 미쳐버리겠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근데 얘가 100% 맞거든요. 댓글를 봐 예비 신호위가 훔쳤다는 확신 100% 아니면 어설프게 건들지 말고 조금만 더 두고 보세요. 그리고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이땐 확실한 증거를 잡고 그때 남친한테 슬쩍 말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그래요. 증거가 있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럴 일 없어! 이렇게 쌩 난리 치면 그때 증거 뒤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꼼짝 못하게 댓글 그냥 집에 카메라 설치해요. 그런 다음에 일부러 초대하고 빈틈 팍팍 보여서 빼박 증거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꼼꼼꼼 저거 그냥 넘어갔다가 니네 신혼집 싹 털리게 될 거라고. 2번 심증은 100%인데 물증이 없다. 진짜 그지 같은 상황이네. 이거 신호위한테 말해봤자 분명 아니라고 잡아뜰 게 뻔하고 꼼꼼 꼼꼼 까딱하면 쓰리만 미친 여자 되는 거 십상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꼼꼼 3번 지금부터라도 거리를 두세요. 도백 있고 무례한 년이랑 뭔 친분을 쌓겠다고 데이트도 끼워주고 집에 초대하고 그럽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꼭 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주 봐요 정든다는 말도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사람일 때 이야기지 안 맞는 사람이랑 자주 보면 더 질리고 그지같고 짜증맞나요? 확실히 거리를 둬야 결혼 생활도 편해질 겁니다. 두고 봐 4번 결혼할 집구석에 저런 거 있으면 그냥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죠. 농담 아니고 나중에 쓰리만 미친 여자 될 확률 오지게 커요. 왜? 그래봤자 팔은 무조건 안으로만 굽는 법이니까. 두고 봐 내 말이 틀렸는지. 5번 미친 그 자리에서 바로 개망신을 줘야지 뭔 집안 문제를 따지고 있어. 6번 이거 그냥 신우이한테 안부 전화하는 척 하면서 아 근데 이 집 아무래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짜절한 게 없어져서 내가 cctv 깔아놨는데 확인하기 너무 무서워요 아가씨 이렇게 찡찡되면 끝나요. 7번 훔쳐간 증거 없으면 함부로 의심도 하면 안돼요. 정황상 100% 신우이가 가져간 거란 확신이 든다 해도 마찬가지인 게 일어놓고 나중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오는 경우 은근히 많거든. 그렇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8번 내가 쓴이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적당히 거래두고 사는 게 가능하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래도 가족인데 그 집에 드나드는 거 이거 막아지겠냐고. 또 그걸 철벽 쳐버리면 아니 우리 오빠네 집인데 왜 못 오게 해? 이렇게 징징거릴 거고. 그러다 비번이라도 알면 집 다 털릴 것 같은데 이거 겁나서 결혼하겠어요? 두번째 사연은 일단 100% 물증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첫번째는 이야 저런 도명은 솔직히 말하면 고칠 수는 있습니다. 진짜 패면 되거든요. 진짜 죽도록 패면 되는데 진짜 죽을까봐 못하는 게 그게 문제지. 아무튼 그래요. 둘 다 도망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